도널드 트럼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 바디랭귀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심 몸장입니다. 우리의 손은 많은 것을 표현하죠. 사람만큼 손으로 많은 것을 표현하는 동물이 또 있을까요? 사람은 손으로 긍정, 거부, 행운, 사랑, 나아가 욕까지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다양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뭘까요? 진화론적인 관점으로 볼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두 발로 직립보행을 하게 되면서 뇌가 더 커지게 되었고 손으로 더 많은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손 때문에 더 위험해지게 됐죠.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히는 곳이 다름 아닌 손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상대 간의 바디랭귀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했고 그래서 사람의 뇌는 점점 진화를 거듭한 끝에 바디랭귀지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게 되었고 특히 상대방의 손의 움직임을 민감하게 감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의 비언어에 집중하는 것은 인간의 무의식 속에 장착된 일종의 프로그래밍 셈이죠. 이러한 이유로 사람은 손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어떻게 손의 움직임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상대방의 비언어를 보고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태를 파악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내가 특정한 바디랭귀지를 취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영향을 주는 것에 활용하기도 해요. 따라서 트럼프가 보여준 바디랭귀지는 의도된 동작이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겁니다. 특히 트럼프가 자주 취하는 이 바디랭귀지는 상대에게 강력한 영향을 주는 바디랭귀지니까 더 신빙성 있는 얘기죠. 이 바디랭귀지의 의미는 바로 스티플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한국말로는 첨탑만들기라고 하는 동작인데 이 동작을 취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면 상대방에게 여러분을 더욱 전문가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더욱 강력한 인상과 카리스마를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바디랭귀지입니다. 그래서 협상이나 토론을 할 때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때 많이 볼 수 있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티플은 자신감의 강력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작을 잘 모르더라도 특정한 상황이나 주제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자세히 본다면 자기도 모르게 스티플을 취하고 있는 경우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예전에 운영하던 모임에서 리더십이 굉장히 강하고 카리스마가 넘치는 누님 한 명 계셨는데 마피아 게임을 하면서 이 동작을 많이 취하곤 했어요. 너 마피아지? 물론 경찰이나 이사인 경우에는 이 동작이 더 활발하게 나왔죠.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영상을 찍으면서 이 동작을 취할 때가 있어요. 아마 오늘 영상에서도 나왔을 거고 예전 제 영상을 보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동작을 취하는 이유는 일부러 여러분의 집중을 돕기 위해서 취하기도 하지만 제가 자신 있는 분야, 특히 비어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이 동작을 취하고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스티플은 이도를 했건 이도를 하지 않았건 전문가 같은 느낌과 카리스마를 주는 바드랭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장점이 있음에 단점도 있듯이 이 동작도 강력한 영향을 주는 한편 꼭 피해야 되는 바드랭귀지이기도 해요. 언제 피해야 할까요? 상대방에게 편안한 인상을 줘야 할 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연애를 할 때 굳이 상대방에게 전문가처럼 보일 필요는 없겠죠. 뭐 연애 전문가처럼 보일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영업을 할 때도 상대방에게 편안한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 이 동작은 중요한 설명을 하는 그 순간에만 취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신 스티플의 강력한 메시지를 조금 순화해서 전달하는 바드랭귀지가 하나 있는데 바로 농구공 스티플이라고 하는 동작이에요. 기존의 스티플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전달하는 동작이었다면 농구공 스티플은 편안함과 신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는 동작이죠.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도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써먹었어요. 다시 볼까요? 제가 오늘도 많이 써먹었어요. 네, 바로 공중에 보이지 않는 농구공을 잡듯이 살짝 벌려서 동작을 취해주시면 돼요. 이 동작은 계속 얘기를 하면서 취하고 있는 동작이 아니라 적절한 순간에 강조를 하고 싶을 때 취하신다면 자연스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해볼까요? 어렵지 않죠? 이 동작은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취하실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를 하거나 설명을 할 때 혹은 개인적인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하고 싶으실 때 등 두루두루 활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실용적인 바디렘기지입니다. 그렇다고 얘기할 때마다 이러면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까 적당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추가적으로 스티플이라는 동작은 스티플, 농구공 스티플을 제외하고 총 스티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반 스티플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작이니까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요약을 하자면 스티플은 신뢰와 카리스마를 전할 때 그리고 농구공 스티플은 신뢰와 편안함을 전할 때 사용하시는 게 좋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봐요. 안녕!